아..뭐야! 저희는.. 악연이에요 저희 적이에요 지금 오늘은 동생이라고 봐주지 않겠습니다 아..뭐야! 실패! 할 수 있어 우리 잘하자 아..정말 헵이 안맞는 것 같아 저희는.. 악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열심히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 맞습니다 누가 예약을 잡았는지 박형경 프로가.. 날씨 너무 좋네요 지금 저희 내기하고 있는데 성경언니랑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저기에요 저기에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신경전이 왔다 갔다 하죠 누가 알길 것 같나요? 제가 알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생이라고 봐주지 않겠습니다 저번의 정기 때문에 오늘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마지막 볼 티샷 오늘 플라워 바이 모네 컬렉션 옷 쌍둥이 룩으로 입고 즐거운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혜림이랑 이렇게 라운드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찍어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누가 이겼는지는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